우리 어디 가는 거라고? 여기인가 보다. 여기 기억나지? 새록새록 기억나지? 승재 여기서 뭐 사 먹었어 그때? 너 할머니 양갱이 안 사오고 네 거만 사 먹었지? 맞아. 맞아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 안녕하세요. 내 아기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도심에서 벗어나 눈길을 마음껏 뛰어다녔던 승재. 그러다 할머니 심부름은 잊어버렸었죠. 진짜. 양갱이 사준다고 그랬잖아. 신경 사버렸던 게 안에 있었는데. 양갱이가 없어 못 사왔어? 아이고. 흥재야 이 집 같은데? 어? 이 집 기억나? 나. 나? 들어가볼래. 어? 들어가 볼래? 다. 나 들어갔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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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승재가 왔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빠도 오고. 할머니 인사해야죠. 들어와야지. 승재 오느라고 혼났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휴 들어가 들어가. 건강하셨어요? 예. 어휴 이리 좀 와봐 할머니한테. 왔었잖아 왜 그래. 낯이 서러? 나는 승재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승재는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요. 얼만큼? 할아버까 땅을 주셔서 만큼. 할아버까 땅을 주셔서 만큼. 우주산만큼. 어휴 보고 싶어 해서 고마워요. 시차만큼. 시차이 이만큼. 한 번 온 데 들어왔어? 네. 한 번 오와본다 우리 들어왔어? 할머니 다리는 괜찮으세요? 편찮으시죠? 응 많이 아파. 그래서 지페이지 있고 그냥 여기만 댕기지 어딜 못 가죠. 그처만 다니시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잘 안 나가지. 더 시리죠. 이 소라이요. 어휴 좋은 걸 가져왔어. 할머니가 바다에 묶여줬으니까 이거 갖고 왔어요. 아휴 잘했어. 할머니가 바다에 묶여줬으니까 이거 갖고 왔어요. 아휴 잘했어. 그걸 가져왔어 할머니 들어보라고. 다리 아파서 바다 묶여줬잖아요. 뒤에 대봐 무슨 소리 나나. 쏘아 하는 소리 나. 바다 소리 나? 할머니 해드려봐. 할머니 해드려봐. 이거 갖다 대드려 봐. 바다로 위가 났는데. 심재 덕분에 오랜만에 바다를 느껴보는 할머니. 숙재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나지? 응. 너 어디 해봐. 우리 봐요. 흥재야 우리 새해 됐으니까 할머니한테 세배하자. 심재가 어디 절 좀 허나 보자. 아휴 많이 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승재도 꼭 많이 받고 공부 잘해요. 할머니 몇 살 들었어요? 칼십 하나 됐어요. 진짜 오래 됐다. 여든 한 살 되셨대. 승재 몇 살 됐어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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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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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했어? 보리 보리해요. 보리 보리. 보리 보리. 쌀보리 하자고? 보리.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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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쌀 이렇게 하지. 보리. 보리. 쌀. 아이고. 쌀. 쌀. 아이고. 엄청 빨라고 승재. 도대체 엄청 빨라요. 아이고. 보리. 보리. 쌀.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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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쌀 됐다. 하하. 너 전화다. 하하. 하하. 여보세요. 네. 할머니 친구분 전화 오셨나보다. 이 틀리? 이 틀리? 어? 여기다 잊어먹고 봤어? 어? 찾아볼게. 어? 할머니가 이빨 빠졌나보다. 어? 어떤 할머니가 이빨 빠졌나보다. 뭐로 갔나 봐. 이거 뭐야. 이빨이 있는데. 아유. 어느 할머니가 이빨 두고 가셨지? 이거. 아유. 빨래방에서 아이스크림 하셨네. 이빨 빠졌어. 얼마 전 용할머니와 빨래방에 갔던 날. 아이스크림 먹다 이가 빠졌었는데요. 승재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아빠 목소리 날 할머니. 아빠 목소리 날 할머니가 막 썼어요. 어. 할머니 다리 불편하시잖아. 승재가 할머니 갖다 드리고 올 수 있어? 네. 저기 봉지 있네. 진짜. 이거 그거. 자 이거 이거 할머니 이거 이거 갖고 있는 할머니 좀 가져와. 갔다 오면서 거기 마트에 있으니까 승재 먹을 거 하고 그때 옛날에 할머니 양갱이 사달라는 거 승재 안 사다 줬지. 혼자 사다 줬지. 안 사다 줬지. 양갱이 꼭 사와. 뭐라고? 양방이. 양갱. 양갱. 다시 한 번. 양갱. 양갱. 양방이야. 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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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의 심부름 대장정. 승재는 무사히 틀니를 배달한 후 할머니 양갱까지 사올 수 있을까요? 거의 다 하고 있어. 호기심 대장 승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형아 누나들이었네요.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 들어가 보자. 도봉. 도봉. 고마워. 도놈아. 안녕. 그 강아지 이름이 뭐야? 귀엽지? 소수야. 안아줄래? 귀엽지? 귀엽지? 진짜 얘 귀엽지? 귀엽지? 이름이 뭐야? 개똥이야. 개똥이? 가벼워 무거워? 난 가벼워 얘는. 가벼워? 얘는 내. 내가 손바닥만 해. 얘 안고 가보자. 얘 안고 갈 거야? 응. 너무 귀여워서. 예뻐. 여기 누워 엄청 많지. 여긴. 거짓.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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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니까 미안해. 승재는 괜찮아? 나도 괜찮아. 오랜만에 털면 돼. 됐어. 나가. 가자. 다리 뛸 것 같아. 우리 다리 돌아가자. 승재야 너 언제 왔어? 어. 할머니 이빨 찾으러 갔다. 거기 누나가 보이길래 여기로 돌아가기기로 했어. 초록색 집이 어디야? 어. 여기 있어. 누나의 할머니께 똥이 보여줘도 돼? 보여줘 돼. 고마워. 내 집에 이거 데리고 갈게. 할머니 보여드릴게. 개똥이는 정말 내 손을 안고 있다. 기다려. 나 너무 좋았어. 기다려. 나 너무 좋았어. 아. 어디있지. 개똥이 데리고 왔다고 자랑해. 개똥이는. 어. 나 쳐다봐. 나 좋대. 이건 뭘. 내가 아가니까 내가 형아지. 개똥아. 형아가 좋아서. 나 코트야 있나? 어 저기다. 여기인가 보다. 어이? 응. 맞아. 들어가 볼까. 나. 할머니. 아유 이게 누구야? 아유 들어왔어. 할머니 개똥이 데리고. 어. 아유 침대 어떻게 왔어? 자 들어오세요. 개똥이. 응 개똥이도 들어와. 이상한 친구들. 아유 사나워. 내가 제똥이 벗어주셔서. 안녕하세여? 신나yond lucro 와 force 고마워요. 아이구 intimidating. 어머 내 이 가져왔어? 어떻게 알았어? 어머 고마워라. 됐어? 어때요? 됐어요. 됐어? 고마워. 가져와줘서. 성재 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부엌이에요. 부엌. 여기 누리 쪽이야. 할머니들이 밥 해먹고 누는데. 누나마 일러주면 좋겠어 진짜. 동담쪽. 동담쪽. 길 따라 오바이니. 외로운 험하가. 애들 애고양. 두가 아무리 살 땅이 곧다. 또는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진짜 잘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요. 우리 숭재도 잘 커야 돼요. 개똥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요. 5천원만 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둘 하나 가지. 안에 걔 주면 안 돼. 이렇게 놓고 갖고. 여기다가 자꾸 여기다가. 아빠한테 얘기해. 할머니들한테 세뱃돈 받았다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슈퍼 어디예요. 여기 나가면 슈퍼예요. 가서 슈퍼 가서 잘 사 가져와. 잘 가. 개똥아. 똥 먹고 싶어? 왜 똥 먹고 싶어? 개똥아. 언니 연결이 났어. 자기 할머니 집으로 가자. 이쪽이다. 가자 가자. 사장님. 저기 땡. 개똥이 들어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착해라. 어서 와요. 강아지. 강아지 좀 들어줘? 네. 제 꼬리도 있는데. 네. 야 어디서 왔어? 할머니 집에서요. 개똥이는 먹을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네. 뭐지 마야. 네가 찾아봐. 나도 못 찾겠어. 여기 여기 사람 먹는 거지 개 먹을 거 없어. 넌 먹을 거 없어? 난 먹을 거 있죠. 아니. 골라봐. 응. 난 새우 먹고 싶은데 이건. 터치. 할머니 먹을 거도 여기 혹시? 할머니. 할머니 먹을 게 없어? 할머니 먹을 거 이거 없어. 이거 좀 먹어. 양 방. 양갱. 양 갱. 다시 한 번. 양 갱. 양 방이야. 양 갱. 양 갱. 양 갱이 어디 있어요? 어 양 갱을 찾았다. 양 갱이 여기다. 아이 들어 이거. 한 개. 하나만 더. 그리고 손으로 안아야 되는데요. 팔에 껴줘요 팔 팔에 껴줘요 팔 팔에 껴줘달라고 팔아먹기 신기해 이거. 돈 주머니 이게 돈 주머니야 내가 꺼내? 네 그래서 꺼내볼게. 어휴 오천 원짜리다. 같이 거슬러 줄게. 고맙습니다. 너 넣어줘? 네. 내가 넣어줄게. 가자 안녕히 계세요 네 가요 안녕히 계세요 개똥이 내러 갈게요 개똥이 개똥이와 함께 있는 힘껏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는데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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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강아지 가져왔어 어휴 들어와 강아지 가져왔어 어휴 들어와 들어와 강아지 가져와. 에이 이름이 에이 이름이 개똥이에요 개똥이 개똥이에요 이름이 개똥이 개똥이. 개똥이 개똥이야 할머니 먹을 걸 사왔어요 여기 주머니 있어요 우와 이번에 샀어 어휴 사느라고 혼났어 들어와. 내가 할머니 이빨 줬어요 어휴 잘했어 어휴 잘했어 강아지가 어디 가져왔니. 아니 아니 그 형아들이랑 누나들 두 명이 강아지가 키우더라고요 잠깐 할머니 집을 빌려달라요. 할머니 빌려준다고 가져왔어 할머니에 나가자 할머니 진심할까 봐 개똥이 데리고 왔어요 어휴 그래서 이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집에서 장갑 데리고 놀자요 할머니 집에서 장갑 데리고 놀자요. 애 아까라서 안 보여요 어휴 엄청 귀엽다 그 뒤에 생재야 내가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먹어보세요 양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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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까줄게 아이쿠 아살라지나 어후 나왔다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 한입 드세요 난 이거 먹을게요 할머니 이거 먹고 돈다 먹으래요 배고플 때 덮으세요 이걸 줄줄 필요한데? 네 네 네 가지 안풎을 때 먹어요 응 내가great бывает 레슨 나 시마려 모모 나 시마려 모모 너 시마려? 네 요가 요개 있는데 밖에서 싸는 건가요? 거 역사 사도 취해야 하던데 뭘 와아 생재 생재 이렇게 무릎 꿇어봐 이거 무릎 꿇어에서 부끄럽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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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됐어. 일어나 일어나. 팬티가. 팬티가 안 내려요. 아, 팬티가? 안 올라갔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안 올라갔어. 귀요미 친구 개똥이는 잠이 들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좀 안아볼까?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는 할머니와 승재.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이번에는 심부름도 잘하고 할머니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훈훈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哪裡 누가...